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갈수록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 혹시 당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필수품 첨단 기능이 결집된 스마트 호신기 월드 휴먼템 마그마 호신기 마그마 호신기는 스마트폰보다 작은 슬림 사이즈 피타늄 소재로 매우 가벼워 휴대가 편리하며 혐오감이 없는 혁신적 디자인과 럭셔리한 명품의 가치까지 부여된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로 여행, 레저, 순찰 및 경찰 업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독일 국제발명대전에서 은메달을 수상 9개의 발명특허 신기술 대한민국 좋은 상품 히트500에 선정된 세계가 인정한 고성능 스마트 호신기입니다 체류가스 분사 시스템 강력한 서칠라이트 백선수 개시대 경보 발생과 보안 경보 및 도난 경보 가시 강력한 5가지 기능을 탑재한 치료성과 경제성을 갖춘 개인용 호신기의 혁명 첫째 호신용 체류가스 분사 시스템 최대 발사 사거리 6m 지연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마그마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목표가 멀리 있어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직진성을 지닌 직사와 목표 범위를 30도 각으로 넓게 발사할 수 있는 분사 기능 두 가지의 발사 모드와 이중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어 평소에도 안전합니다 세계 수준의 강력한 식물성 체류 액체가 내장돼 있어 체류가스에 노출된 치아는 기침, 콧물, 눈물, 따가움을 수반한 고통으로 대항력을 잃으며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고압가스가 없어 폭발 위험이 없으며 1회 충전으로 연속 20회 발사가 가능해서 오조준 시에도 재발사를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며 예상 체류가스 발사 횟수와 충전 시기를 알려주는 전자투시창이 있어 가스 리필 시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50m급의 서츠라이트 야간 기능 마그마 후신기의 강력한 치안 퇴치 기능으로 강력 사건이 빈발하는 야간에 치안이 접근할 경우 버튼만 눌러주면 강력한 서츠라이트 빔 발사 순간적인 시야 장애 및 야간에 체류가스 발사 시 정확한 조준 발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망원렌즈의 중기능을 활용해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평상시나 순찰, 여행, 낚시, 캠핑의 레저 활동 중에도 위험 시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셋째, 고신용 경보 기능 마그마는 범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비행기 이륙소리보다 큰 순간 130개시벨 정도의 괭음 발생 치안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손쉽게 회치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위험 상황을 알려 시선을 집중하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고신용 경보 기능입니다 넷째, 보안 경보 및 도난 경보 기능 전자센서가 장착된 마그마는 강력한 방범, 보안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보안 센서 모드를 선택한 후 유리 창문이나 출입문에 걸어두면 외부에서 괴한이 무단 침입 시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침입을 개최할 수 있으며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개최할 수 있어 독거 여성, 배낭여행 등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보관하기 힘든 귀중품이나 여행 중 가방에 장착하면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범 예보 기능은 마그마만의 첨단 스마트 기능입니다 마그마는 20년 동안 고신용품 및 경찰 치안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한 월드 휴먼텍이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총 개발 주요 중소기업청 특허기술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 선정업체 2010 INA 독일 국제발명대전 은상 수상 일본, 독일, 미국과 나란히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5개국의 수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고신용품의 선두주자 월드 휴먼텍 전문 벤처기업이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마그마 호신기 당신의 안전, 이제는 마그마 호신기가 지켜드리겠습니다